오리지널 K-래디오 최파타 토크쇼 오늘은요 가장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18 풋풋한 사랑과 우정을 담은 드라마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의 두 주연 배우에 함께합니다 비주얼 연기력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배우로 거듭난 오세훈씨 그리고 첫사랑 기억 조작나무로 주목받고 있는 조준영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니 준영씨는 우리 처음 봐요 그쵸 아 네 봤습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이런 표현이 진부할지 모르지만 너무 그 어떤 청춘드라마의 주인공 얼굴이야 그쵸 아 풋풋한 게 저런 거구나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세훈씨는 이게 얼마 만이야 그러니까요 오 또 연기자로 그러니까요 자 인사해 주세요 우리 세훈이 여기 보고 네 아 여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그 오늘은 배우 오세훈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얼굴이 더 저요 네 쭉쭉 하면서 네 너무 예쁘셨어요 뭘 한 거예요 딱히 관리는 안 했는데 요새 조금 살 빠졌지 살이 빠져가지고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말랐는데 근데 화면은 예쁘게 네 그러니까요 오늘 뭐 먹고 왔어요 뭐 먹었어요 방금도 김밥 한 5알 5알 네 나오는 게 처음에 나오는 게 처음이어서 그래요 많이 떨리네요 금소연씨가 우리 그럼 준영이가 한번 읽어봐요 여기 모니터에 예 긴장 풀게 네 금소연씨가 금소연씨가 네 화정언니 오늘 엑소 세훈이가 최파타 놀러온다고 해서 저도 들으러 왔어요 언니가 많이 애정하는 세훈이 오늘도 언니의 우쭈쭈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들어올 때부터 우쭈쭈가 되더라고 너무 예뻐가지고 예 자 민트38님이 네 조준영 배우님 눈빛 목소리 다 너무 좋아요 첫 라디오 출연 응원할게요 오 진짜 이 빛나씨가 두 분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거 보는데 청춘이에요 그래 청춘이다요 청춘이에요 우리 이제 세훈씨는 지금 배우로 앉아계시고 우리 준영씨는 워낙에 배우고 네 맞습니다 노래 같은 거는 잘 못하세요? 아이돌 얼굴인데 딱 룩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실력이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댄스는? 춤은 잘 못 춥니다 봤어요? 우리 준영이 노래하고 춤추고 이라는 거?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들어온 지가 회사에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아 준영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촬영할 때 그래도 뭐 회식하거나 아니면 뭐 별로 안 친했구나 아니 친했는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춤을 출만한 길이 없었어가지고 밥은 좀 많이 드셨어요? 밥은 또 잘 안 먹어서 세훈이가 세훈이 형이 또 먹을 때는 또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형이 자 오정은씨가 아직 우사모 못 봤는데 세훈씨랑 준영씨 얼굴 보니까 이미 안 봐도 재밌네요 오늘 두 분이 들려주는 이야기 듣고 바로 정주행 하겠습니다 근데 두 분은 지난주에 드라마 공개되자마자 바로 보셨나요? 아 공개가 됐죠?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네 2화가 공개되는데 이게 몇 화까지 있어요? 8화까지 나올 예정이고요 8화까지 일주일에 이제 2화씩 2화씩 무슨 요일 무슨 요일? 금요일 금요일 네 금요일마다 풀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아니 진짜 지금 화면에 이렇게 딱 투샷이 딱 잡혔는데 이것만으로도 그냥 보고 싶어요 진짜로 자 그럼 어떤 드라마인지 좀 두 분이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아 우리 준영씨가 드라마 소개를 담당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담당 한번 해봐요 오늘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 드라마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은요 저희 둘 사이에 있는 또 이제 브로맨스 그리고 또 전학생 소연이라는 친구가 학교에 오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 미유한 삼각관계 그야말로 청춘 드라마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너무 친한 친구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제 소연이라는 딱 그분은 누구로 나와요? 배우 장여빈이라고 너무 또 예쁘시겠죠 장여빈씨를 갖고 이제 서로 좋아하는구나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정이 먼저 사랑이 먼저야 막 가뜩하고 고민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이라고 해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셀룰러에 대해서는 들어봤어도 그러니까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이라고 이게 이제 장기 이식 수혜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기증한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이 전이되는 현상을 아 알아요 알아요 가끔 뭐 해토픽이나 이런 맞아요 맞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 사람이 취향을 갖고 있고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이제 그림을 잘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림을 막 잘 그리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뭐 락을 좋아하면 나는 너무 그런 성격이 있는데 내가 막 막 그래갖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누가 누구에게 이식을 해 주는 거야 제가 세훈이가 준영이한테 네 뭘 이식했어요 신장을 이식했어요 신장 그러니까 진짜 친한 친구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준영이는 정말 세훈이가 너무나 은인이잖아요 은인이고 또 너무 고마운 친구죠 그치 그런데 아 여자친구가 사귀 있으면 달라지는 건가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그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야 친구가 신장까지 이식을 해줬는데 그 여자 그거 얘 그냥 좋아하게 냅두면 안 되냐 냅둬고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얘가 신장까지 제가 줬는데 왜 저러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보다 더 강한 게 누구를 좋아하는 그 본능적인 느낌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거부하면서 세훈이랑 잘되게 해줘도 둘은 서로 그리워할 수 있으니까 네 결국은 뭐 이거는 그 여자 주인공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근데 또 그치 그치 그분이 좋아하는 오 이거 오 진진 바라봐라 하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분이 맡은 캐릭터 성격은 어때요 세훈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농구 천재로 나와요 오 어울린다 어울린다 농구 천재고 뭐 싸움 잘하고 또 장난기도 많고 또 인기쟁이고 실생활이네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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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멋있는 애예요 완전 멋있는 그렇구나 네 완전 농구 천재는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게 나와서 거기다 막 남자답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막 싸움도 잘하고 그 짙은 눈썹처럼 그러면 우리 조준영 씨는 제가 맡은 이제 준이라는 인물은요 이제 고유랑은 완전 좀 정반대로 공부 천재예요 근데 또 이제 약간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모범생 같지만 또 되게 어두우맨도 있고 되게 뭔가 시큰둥하고 그렇지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아픔이 많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남들보다 먼저 성숙해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또 고유를 많이 의지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나와는 달리 막 쾌활하고 리더십이 있고 막 근데 또 우리 고유는 또 준영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도 잘한 애가 좀 얼굴에 늘 빛금 50개가 있으니까 좀 그런 걸 지워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우정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쌓았는데 또 이제 한 여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군요 아니 그러면 각자 캐릭터는 아주 찰떡같이 마음에 드셨었어요 가끔은 내가 준희 역할을 하면 잘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준희는 내가 고유 역할을 하면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에요 딱이에요 저는 저는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저는 준영 씨는 우리 준영이는 저도 이제 형이 맡은 고유라는 인물이 이제 너무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제가 맡은 준희가 또 너무 또 더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여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세훈 씨 같은 분에게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다가 결국은 준영이한테 가는 게 많잖아요 실생활에서 그쵸 그쵸 근데 우리 세훈 씨가 제작 발표에서 자신과 고유와의 싱크로율이 90%라고 했던데 고유 어떤 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야 세훈이가 또 외외로 실생활에서는 준희일 수도 있잖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때요 확실히 좀 고유랑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장난기도 많고 인기쟁이고 잘 까불고 리더십 있고 농구는 실제로 잘해요 농구는 못해요 고래서에 좀 마이너스를 거기서 줬는데 근데 이제 조금 전체적인 그 느낌이 뭔가 비슷하더라고요 대본을 보는데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고 와 이걸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겠구나라는 게 좀 많았어요 자연스레 친구들하고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또 내심 좋고 뭐 하면서도 표현을 좀 약간 숨기고 근데 또 친구들하고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아까 표현을 왜 반만 해요 이건 진짜로 물어보고 싶은 거야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자신의 스타일이지만 우리는 좋으면 와 좋다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좋아 네가 좋다면 하자 뭐 이래서 속으로 장애도 좋으면서 그건 뭐야 폼인가 일종의 저도 약간 좋고 나쁘고의 감정을 확실하게 느끼긴 하지만요 뭔가 그냥 평소에 텐션 자체를 약간 일자로 좀 유지하고 싶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런 평상심이 딱 있는 거 그럼 이건 정말 다르다 하는 거 내가 극중의 준희와 이거는 정말 좀 다른데 실생활에서 준영이 같으면 신장을 이식한 친구에게 양보하겠다 근데 영화 속에서는 아니다 뭐 드라마 속에서는 아니다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준희보다 아니면 더 밝다 준희보다는 확실히 밝은 편인 것 같아요 준희가 또 워낙 또 약간 시크하고 좀 어두워서 또 책도 워낙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또 약간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좀 움직이는 것도 좋아하고 남자예요 남자 그렇구나 그런 게 조금 아니 그러면 우리 세훈 씨는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 그 첫사랑을 만난 거예요? 같이 만났죠 아 동시에 만났죠 아 그건 또 뭐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요 같은 시간대에 그럼 어떻게 친구는 또 내가 신장을 떼어줄 만큼 사랑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그 사랑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거군요 네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두 화씩 나오는 걸 맞습니다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 거군요 네 자 이산빈 씨 세훈이 예전에 안형님이 나와서 사람과 우정 중에 우정을 택했잖아요 왠지 고유도 의리파라 세훈이처럼 결국엔 우정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촉이 진짜 좋은데 이 촉 끝까지 믿어볼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얼핏 듣기에 결국엔 누가 되느냐가 마지막 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추측해야 되는 거야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또 마지막지만 상금 있어요? 상금은 없어요? 상금이요? 맞지만요 그런 거 없어? 아니 근데 왜 선빈 씨가 이 촉 끝까지 믿어볼게요 막 이러니까 아니 뭐 이벤트로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없구나 그런 거는 없겠는데 있으면 재밌겠다 뭐 형이 따로 준비를 한번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선희 씨가 고유와 준희의 프로필까지 찾아본 1인입니다 고유는 닭다리와 손혜진 씨를 좋아하고 준희는 닭가슴철과 이효리 씨를 좋아하던데 실제로 두 분이 학창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게 있다면 뭐예요? 아 이게 이제 뭐 예전 프로필이니까 좀 뭐 수정될 거 있습니까? 뭐 닭다리에서 뭐 닭가슴으로 변했다든지 뭐 좋아요? 제일 좋아했던 게 학창시절 이렇게 안 해가지고 와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으니까 뭐 다른 생각이 없었구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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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생스러워도 그렇죠? 그럼 뭐 춤 노래를 좋아했던 거네 제일 그렇죠 아 그리고 뭐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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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좋아했네요 게임 우리 준희는? 어 전 학창시절이라고 하면은 그저 그냥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영화 보고 놀고 하는 그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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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신 친구들이랑 뭘 먹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떡볶이 먹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 가지 다 먹었습니다 다 남자들은 뭘 먹어? 치킨? 치킨? 치킨 가서 뭐 피자 먹나? 뭘 먹었어요? 우리 준영 씨는 뭘 먹었어요? 학창시절 때 저희는 뭐 친구들하고 뭐 친구 집에 놀러가면은 막 음식 시켜 먹고 삼겹살 이제 고기 먹으러 많이 가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김희나 씨가 드라마 배경이 2006년이잖아요 그때의 추억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준영 씨는 공인연생이라 그때 유행한 메신저 몰랐다면서요 그럼 미니홈피도 모르나요? mp3도 모르죠? 아 몰라요? 아 그래도 이 미니홈피와 mp3 두 가지는 그래도 너무 많이 들어봤죠 저도 mp3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연습생 때도 그러니까 드라마 배경이 특별히 2006년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왜 2006년이야? 그러면 2006년이 나온다는 건 현 시점이 또 나온다는 거 과거랑 현재랑 그치 그치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네 준영 씨가 아까 드라마 소개를 할 때 그렇게 좀 넣어주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2006년이 그러니까 2006년으로 딱 한 거 보면 현 시점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재미있겠는데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드라마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티땡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매주 금요일 두화씩 이제 공개를 합니다 맞습니다 벌써 지금 1, 2화는 공개가 됐고요 그렇죠 몰아봐야겠네 그래야지 좀 쫓아가니까 스토리를 맞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한 곡을 듣고 4부에서 두 분과 얘기를 계속 나눠볼 건데 이게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의 ost예요 네 이맘별 씨의 별 들을 건데 ost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이게 또 약간 좀 약간 뒷이야기지만 감독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이 노래가 약간 준희의 약간 타이틀? 준희가 등장할 때 나올 때 좀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더 와닿지 뭔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혹은 또 목격담 없겠죠? 미담 뭐 이런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다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예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ost 이맘별 씨의 별 힘에 겨워 아파와도 눈물이 앞을 가려와도 화전 문화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은 누나 아아 원은 화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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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종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드라마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의 주연 배우 오세훈 씨 조준영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두 분 잡아드리고 있는데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3부 끝곡으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ost 이맘별 씨의 별을 듣고 오셨는데요 한송이 씨가 유미의 별 리메이크 곡이네요 이 원곡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들으니 또 색다르고 좋아요 그러네요 이맘별 씨 목소리가 민석 님이 준영 씨 지금 많이 떨리시죠? 떨림이 라디오 밖에까지 느껴집니다 지금 아주 말 잘하고 있어요 어때요? 좀 떨려요? 그래도 또 약간 지금은 살짝 긴장이 좀 덜 아 그렇죠? 네 정말 세훈 씨도 많이 이렇게 풀어주고 네 선배님도 잘 풀어주셔서 943들 님이 세훈 씨 드라마 소개 준영 씨한테 토스할 때부터 지금 선배미 엄청 느껴져요 멋있다 아니 그래도 준영이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좀 듬직하게 준영이 이렇게 좀 해주고 세훈 씨 어딜 가나 막내였다가 이번 작품에서 처음으로 선배가 됐다면서요 어때요? 선배 역할 맡는 게 부담됐어요? 아니면 좀 편했어요? 아니면 나한테 딱 맞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어딜 가나 저보다 이제 어린 친구들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인공들이 다 저보다 한참 많이 어린 거죠 그래서 조금 많이 고민이 됐었죠 내가 어떻게 친해져서 촬영을 이끌어 가야 되나 그런데 그냥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서 밥 먹자 자주 맞아 맞아 밥 먹자 맥주 한 잔 하고 그러니까 또 애들도 금세 풀리고 그러면서 너무 친해져서 촬영을 너무 편안하게 했죠 저런 게 선배미네 먼저 주도해서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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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엄청 잘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게 너무 예쁘네요 내가 현장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제 아우라서 잘 이걸 찍어 나갈까 어이구 이사라 씨가 준영 씨가 목격한 세훈 씨의 선배미는 뭐였고 세훈 씨가 목격한 준영 씨의 동생미는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뭐 세훈 씨의 선배미는 뭐 아까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저희를 좀 이끌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모임도 주도하고 네 또 고민 있으면 또 고민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또 재미있게도 해주고 네 그런 부분이 그러면 세훈 씨가 목격한 준영 씨의 동생미? 동생미는 뭐예요? 동생미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저는 형들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준영이도 뭐 그런 것 같아요 먼저 형 뭐 밥 사주세요 그래 그래 그런 것도 필요해 술 사주세요 이런 게 되게 좀 형들이 되게 또 거절도 못해요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치 그치 되게 또 내심 또 기분도 좋아서 맞아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후배들이 먼저 뭐 사주세요 뭐 이러는 거가 의외로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막 그런 거 못하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좀 빨리 안 친해지니까 서로 촬영을 하고 할 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044923님이 지난번 엑소 수호 씨도 최파탄 나왔는데 리더 수호랑 막내 세훈이 친하잖아요 수호가 이번 드라마 보고 어떤 얘기해줬나요 뭐 본다고 얘기는 했는데 뭐 어떤 피드백은 없네요 뭐 이걸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수호는 봤을 거야 봐서 메모 다 해놨을 거야 아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그치 메모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아시네요 야 세훈아 이러면서 근데 아직까지는 피드백이 아직까지는 인류회니까 인류회니까 어때요 준영 씨는 누가 뭐라고 해요 주변에서 이거 보고 뭐라고 해요 저는 뭐 이제 주변 친척들이나 부모님이나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많이 부족했는데 연기가 좀 그래도 성장을 좀 한 것 같다 또 너무 드라마 재밌다 그리고 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작품에도 감독님이나 스태프분들도 봐주셨다고 해주셔서 약간 피드백 많이 듣고 그렇게 했어요 본인이 봤을 때는 어때요 만족스러워요 저는 항상 제가 한 작품을 볼 때는 좀 객관적으로 보게 돼서 항상 그때 왜 이렇게 했지 아 그런 아쉬운 점만 많이 보이는구나 그래도 감사하게 또 이거는 또 성장했네 찾아보는 것 같아요 매일 어떤 부분은 좋아졌고 어떤 부분은 고쳐야 될지 어떤 분은 자기 거 민망해서 잘 많이 못 보잖아 괜히 같이 못 보고 혼자만 보고 제가 그래요 세훈씨가 저는 안 봤어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나도 못 보겠어 안 봤어요 나 안 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이해가 가 막 너무 민망하고 어떤 때는 뭐 전기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막 민망하고 아니 그러면 우리 피드백 해준 멤버는 없어요? 우리 세훈씨는 엑소 멤버 중에? 안타깝게도 정말 보고는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 수호는 본다 멤버들이 이거를 좀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라디오를 자 금소연씨가 저는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세훈이가 나온다고 해서 볼 거예요 근데 누구랑 보면 좋을 것 같나요? 저는 친한 남사친하고 볼 생각인데 음 근데 이 드라마는 정말 부모님 뭐 친구들 뭐 다 맞아요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봐도 아 그럼 온가죽이 모여서 가운데 과자 넣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너무 좋죠 안 땡기네 갑자기 온가죽이 본다 적품 속에 이제 할머니도 나오고도 좋아요 장난이고 뭐 친한 남사친하고 봐도 너무 좋고 근데 이제 벌써 1, 2화가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은 정말 많은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브로맨스 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 간의 우정 그리고 이제 새로운 첫사랑 그때 첫사랑이 오는 거죠 동시에 만났을 때 그 느낌 거기다 아까 그런 무슨 증후군이지? 셀룰라 메모리 증후군입니다 그 증후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셀러리 증후군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 이식을 해줬는데 나랑 비슷하게 돼 그게 참 묘하게 반가우면서도 살짝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무서울 때도 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가 많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은인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사랑하는 친구가 한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게 됐을 때 갈등 같은 것도 기대가 되고 지금 세훈 씨 나온다고 해서 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훈 씨는 이번 연기 민망해서 못 봤어도 어땠어요? 꽤 만족해요? 아까 싱크로율 90%라면 말 다한 거 아닌가? 일단 만족은 해요 만족은 하는데 못 보겠어요 맞아 알아 알아 저도 스틸러 못 보겠어요 스틸러가 뭐예요? 물어봐 스틸러가 뭐예요? 내가 요즘 수목 드라마 하고 있어요 맞아요 봤습니다 진영이는 봤어? 네 세훈 찬열의 찬열이 잘 있죠? 너무 잘 있습니다 세훈 찬열의 10억 뷰 듣고 올게요 자 세훈 찬열의 10억 뷰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목격담이 하나 있네요 정다혜 씨가 세훈 님 길 가다가 어떤 분이 진짜요라고 물어봤는데 가짜예요 하면서 사인해 주셨다는 건 사실인가요? 아 기억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지나가다 진짜요? 그랬더니 가짜예요? 제가 한때 좀 이런 장난을 좀 쳤을 때가 있어요 그것 중 하나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가짜요 하고 갔으면 좀 그렇지만 가짜요 하고 사인해 주셨으니까 이건 진짜 유머지 이 진희 씨가 요즘 두 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궁금해요 참고로 저는 요즘 민트초코 고양이 놀 보며 산강 걷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이렇게 취향 점검을 좀 해야 돼요 아주 작은 거지만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모든 것 요즘 사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런 딱 취미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제 골프라는 거에 조금 빠지게 되면서 조금 많이 좀 이렇게 힐링을 주는 것 같아요 골프라는 것이 또 좋은 사람들이랑 나가서 또 치고 하면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니까 저는 아무래도 골프를 골프를 좀 사랑하는 거 우리 준영이는 저는 좀 되게 소소한 거에 좀 행복을 느끼는 편이라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쉬는 거 아니면 성이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소소하게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따는 거 최고죠 약간 또 헬스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그냥 저한테는 행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순간순간 잡은 게 되게 행복인데 그걸 지나치면 행복한데 행복한 걸 지나치면 그게 슬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햇살도 진짜 너무 좋고 저도 이제 골프 연습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도 어쩌다 공 맞을 때 그 소리가 소리만 들어도 잘 찾는지 안 찾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도 나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아침에 듣는 노래 이렇게 꽂히는 곡들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도 너무 좋고 그렇죠 또 요즘은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순간인잖아요 조금 있으면 더워지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좀 많이 즐기려고 해요 많이 걷고 자 1983님이 준영 씨 너튜브 보니까 음식도 곧잘하고 발라드 듣는 것도 좋아한다던데 가장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랑 요즘 자주 듣는 발라드는 뭔가 음식도 잘해요? 그래요? 음식이 말씀드리면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되게 소소하게 그때 너튜브에서 무슨 음식 했어요? 유부초밥 만들었습니다 어이구 그냥 음식이라고 하면 미역국? 쉽지 않은데 자주 끓여보진 않았지만 부모님께 한 번 끓여드린 적이 있어서 아이고 그리고 잘 듣는 음악? 음악은 또 제가 또 한 가지에 또 꽂히면은 계속 그것만 한 달 정도 막 듣고 맞아 나도 그런 스타일 이런 편이거든요 일단 발라드를 약간 많은 선배님들의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성시경 선배님 노래도 듣고 박효신 선배님 노래도 듣고 버즈 노래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준영 씨 신청곡 있으면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랬더니 저 엑소 노래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엑소 노래 지금 들었잖아 다른 거에 맞아요 사실입니다 엑소 노래도 너무 많이 제가 들어서 그럼 이따가 하나 뭐 들어요 우리 준영 씨가 좋아하는 곡 꼭 엑소 노래 아니어도 우리 세훈 씨도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등갈비 김치찜도 만들고 뭐 요리에 좀 소질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멤버들이 안 해서 했나? 그러니까 일단 제가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죠 사실 이게 힘들잖아요 뭐가 힘들어 많이 힘들어요 재밌잖아 하면 재밌는데 이게 어찌 됐건 마지막에 맛 평가도 있고 맛 없으면 괜히 또 미안하고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이게 저도 이제 뭐 이제 그 드라마 끝나고 스태프들 고생한 스태프들한테 내가 요리 하나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리를 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 했어요? 그때 등갈비 김치찜 뭐 그거는 의외로 괜찮잖아 실패가 없는 음식 그렇죠 김치만 맛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번 해줬었는데 제가 요리를 좀 해보니까는 이게 확실히 감각이 있어야 돼 요리도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어떤 레시피가 레시피를 보고 한다고 해도 안 돼 감각 없는 사람들은 안 돼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감각이 있다는 거네 저는 있어요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리를 이렇게 잘 못하죠 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때 점점 해보면서 사람들의 환호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그 취미를 붙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요리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요리 학원 다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레시피도 똑같잖아 그리고 재료도 다 계량을 해놔 테이블에 그런데도 맛이 다 달라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몇 바퀴 두르는 것도 다 다르고 거기에 치즈가 있어도 그걸 어떻게 넣느냐에 다 다르고 그러니까요 광고 들으리네요 자 광고 자 캐파타 초대석 오늘은 드라마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의 두 배우 오세훈 씨 조준영 씨 함께 했는데요 우리 조준영 씨의 신청곡 박효진 씨의 홈 제가 이 노래를 들을 건데요 듣기 전에 왜 이 노래를 듣고 싶었어요? 저도 솔직히 아까 신청곡 하나 주실래요 했을 때 너무 많은 고민이 됐거든요 너무 많은 고민이 있으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기도 했고 그러다가 딱 떠오른 게 이 노래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봤었거든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우삼호 시청자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 꼭 담보하고 싶은 얘기 뭐가 있을까? 네 일단은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고요 그래도 보시면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고박사가 나옵니다 고박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고박사가 과연 누구일지 고유일지 고준희일지 추측을 하는 그 맛있네 네 또 추리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세원 아니 우리 준영 씨는? 네 일단은 저희 드라마는 또 이제 너무 예쁘고요 다들 예쁘고 멋있고 그리고 또 약간 전 연령층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서 뭔가 친구들끼리의 이야기 뭐 남녀간의 사랑 또 가족이 갖고 있는 가슴 아픈 사연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어느 누구랑 보셔도 재밌는 드라마니까 많이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두 편씩 공기가 되니까 네 그리고 엑소 컴백한다면서요 맞습니다 한 조만간 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컴백하면 어딜 나와야겠어? 여기 나와야죠 바로 제가 멤버들 데리고 바로 여기 오겠습니다 네 자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저도 꼭 금요일날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자 오늘 세원 씨 준영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오늘 세원 씨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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